상황만 잘 파악하면 승리는 따라온다 4년만에 성불한 까마귀 왕스가 소리가 쟤드 이 친구가 낯을 좀 많이 가리네? 나랑 놀기 싫은가 보네 닉네임은 미드 안오면 육두문자로 되어있는데 굉장히 낯을 가리는 친구네 안부로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일로 오라고 이 자식아 일로 오라고 일로 오 스웨인 로아가 괜찮은 것 같은데 오오오오 너무 달아 아아 아아아아 아하핫 이미 예상하고 있는 위험은 아무 문제도 아리로 미쳤나 미쳤나 트윈이 만만하지 아니 바텀이 근데 이거 어떡하냐 미쳤나 이 자식이 미쳤나 존à나 라일라이가 좋아보여 노하자음에는 존야같은 동자난캠 섞는게 좋은가요? 아니면 길을 좀 더 챙기는캠이 좋은건가요? 존야나 라일라이가 좀 좋아보여요 푹! 으아하하하 아임 굿 앱 미드! 세팅으로 빡센티드 백점 하죠 미쳤나야 돌아가지구 오 스웨인인데 도우수웨인 도우녹 스웨인 wie이인 토우aat 스웨인 이 자식아 푹! 승리해될 고격 히힛템 기압으로 살았다 그렇지 이거 쓱 각이잖아 쓱 각 각 안보여? 죽여놔 죽여놔 끌고 이 자식아 궁 안 끝나지 궁 안 끝나지 로아에는 이속 증가가 있다고 로아에는 이속 증가가 있다고 로아에는 이속 증가가 있다 어 못 잡니? 어 아깝다 상황만 잘 봐 그러면 승리는 따라온다 야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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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? 야 슬로우 가능 슬로우 가능 야 땡겼어 땡겼어요 홍들 다 땡겼는데 어 안돼? 이겼다 아암 ex 용기 죽으시고 풀어줘 너 싸움 잘해? 싸움 잘하냐고 묻잖아 아니 카즉스 형 어디갔어? 안돼! 카즉스 형 게임이 쉽지 않아? 탈리아가 조니아도 떠버렸어요 뭐야? 야 끌었어! 탈리아 끌었어요 형들! 카즉스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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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